커플 포토타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두 분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여기서는 다정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팔짱을 끼고 시선은 역시 똑같습니다, 오른쪽부터 네, 오른쪽부터 민영씨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즐겨주시면 돼요, 같이 가운데도 봐주시고 네, 좌측에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 애정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회자가 심통을 부려보겠습니다 이준혁 씨를 모시겠습니다